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 생명과학 1입니다. 2026 버전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연간 커리큘럼 소개 영상을 먼저 찍어 올렸거든요. 그거 먼저 보시고 그리고 섬세한 개념 완성반 이게 선생님의 수능 대비 강의의 첫번째입니다.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를 고3 N수생 이 친구들이 들어도 되고 고2가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을 내가 분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3 N수생용 섬계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고2용 내신 대비 섬계환 오리엔테이션은 내가 잠시 후에 따로 촬영해서 올릴 거야. 알겠지? 이거 그래서 고3 N수생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섬세한 개념 완성반 제목이 무슨 뜻입니까? 교과 개념을 완성하는 그런 강의다 그런 얘기야. 8종 교과서. 그런데 섬세하게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 줄여서 섬계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보통. 자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는 선생님이 연간 커리큘럼. 그 영상 보면 알겠지만 되게 여러 강의가 있거든요. 수능 대비로. 그런데 연간 커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이 된다고 해서 너무 수준이 낮은 거 아니에요.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낮은 수준부터 있긴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 골격, 근간이 되는 거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 강의다. 과학은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야. 개념부터. 그래서 나중에 심화 들어가고 문제풀이 들어가고 모의고사 훈련하고.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개념 강의고. 그리고 이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가, 섬계환 강의가 가장 많은 수험생이 수강합니다. 선생님 여러 강의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수강해요. 이거를 거의 수능 생명과학을 응시하는 학생들의 60% 정도가 듣는 거 아닐까라고 수정됩니다. 제 교재 나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응시생 숫자가 있잖아. 그 응시생 숫자 대비 이거 나간 거 보면 한 60% 정도가 이 교재를 구매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수강한다. 그리고 매우 만족해하는 베스트 강의입니다. 선생님이 매년 10월, 11월 이 정도쯤에 수강생들한테 부탁해서 설문조사를 좀 하거든요. 강의를 이제 그 다음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좀 하려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야. 거기서 보면 섬계환이 좀 이따 설명 추가할 테지만 상크스와 더불어서 가장 인기 많은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베스트 강의. 그래서 내가 생명과학 1을 제대로 공부를 시작할 거야. 그냥 이거 들으면 돼요. 알겠죠? 아주 좋은 강의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고3, 면수생 수능 타겟이라고 그랬죠? 생명과학 1, 수능 단계적 학습 전략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연간 커리에서도 얘기했고 선생님이 1년 내내 강조할 부분인데 수능 20문제가 나와요, 생명과학 1에서. 그런데 개념용 문제가 열쇠 문제가 나오고 7문제가 고난도 추론용으로 나옵니다. 서로 상이한 성격의 이 문제들 두 그룹이 있고 이게 섞여서 나옵니다. 알겠죠? 개념 확인용 문제, 열쇠 문제는 매우 쉬워요. 예를 들어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춘다, 높인다. 아, 낮추는구나. 이런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그리고 내가 매번 예를 드는 건데 예를 들어 군집은 무엇이고 계책으로는 무엇이냐. 총생산량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 그거를 확인하는 문제가 열쇠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매우 쉬워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번 하고 복습 조금만 해주면 한 문제 푸는데 10초 내지 20초면 끝납니다. 조금 길어도 한 40초? 아주 간단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이 열쇠 문제라는 20문제 중에. 그런데 한편 7문제는 매우 어려워요. 추론형이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전, 가계도라든지 돌연변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다인자 복대립 그리고 세포매칭, 막전이 그 수준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문제 푸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는 한 10분? 20분? 아주 꼼꼼하게 풀려면 30분 걸리기도 해요. 놀랍죠? 아니, 수능 20문제 푸는데 생명과학 1 토탈 시간을 30분을 주는데 고난도 추론형 이거를 하나를 잡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30분이 걸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7문제가 다 그러지는 않아. 한 문제 정도가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한 5분 걸리기도 하고 10분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잡으려면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시간 줄이는 전략. 자, 전체적으로 보면 개념 확인형 열쇠 문제와 추론형 7문제가 서로 상이한 문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풀 때뿐만 아니라 수능을 대비하는 1년 연간 커리 과정에서도 단계적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제일 먼저, 이거 먼저 잡아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추론형 잡으러 가고 그리고 시간 부족하니까 아까 30분이 걸리건 20분이 걸리건 10분이 걸리건 그걸 자꾸 줄여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모의고사 훈련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열쇠 문제를 잡기 위한 개념 학습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후 추론형 7문제를 잡기 위해서 스킬을 배울 거야. 내가 스킬을 나중에 설명 다 할 텐데 아까 문제 어려운 거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걸리는데 이거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바로 스킬이야. 논리 과정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E 이렇게 보이거든요. 쭉 그 논리 과정을 다 따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거를 A, B만 보자마자 E라고 하는 결론으로 딱 압축해서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배우는 게 스킬입니다. 문제 유형마다 다 개발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 다음 단계에서 해주면 된다 이거지. 알겠지? 그리고 이거를 다 묶어서 20문제를 끊임없이 모의고사 훈련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줄이고 시간 단축이 가능해져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 학습을 해야 돼. 왜? 수능 문제 구성이 그러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에 입각해서 선생님의 1년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연간 커리큘럼 영상은 따로 내가 준비를 해놨고. 알겠죠? 그 중에 이것들 쭉 이렇게 해놨는데 그 중에 섬세한 개념완성반 강의가 지금 내가 소개하는 거다. 그런 얘기고 이 섬세한 개념완성 강의 이놈은 개념용 열쇠 문제를 잡는 거를 집중할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다가 스킬을 아예 안 잡는 건 아니야. 추론용 스킬 일부도 잡을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래서 기본 스킬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섬세한 개념완성 강의 들으면 개념용 열쇠 문제 잡고 추론용 중에 두 문제는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어. 추론용이 다 어렵지 않아. 일곱 문제 중에 한 두 문제를 충분히 할 만해. 그리고 잘하면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까지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그래서 열쇠 문제 플러스 추론용 한 두세 문제 정도 잡으면 충분히 수능 3등급 이상이 가능해집니다. 섬세한 개념완성 이 강의 나는 한 달 내지 한 달 반 만에 다 완강에 올릴 거거든. 여러분들 맘 먹고 들으면 두 달이면 다 들어요. 진짜 집중하면 한 달 만에 듣는 친구들도 있어. 그 정도 시간 투자로 3등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꽤 효율적이죠? 이 연간 커리큘럼 내가 앞에 그거 꼭 보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내가 강조하고 1년 내내 얘기할 건데 생명과학 1이 아주 독특한 게 수능 생명과학 1이 3등급까지는 쉬워요. 두 달, 세 달 정도면 잡습니다. 거기서 2등급 올라가는 게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1등급 올라가고 만점 만드는 건 매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커리큘럼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섬계한 이것만 들어도 3등급은 가능하니까 스텝파이 스텝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잡고 들어가자. 그런 얘기지. 알겠지? 내가 비유를 몇 번 들었는데 내가 저 산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그 산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처음부터 막 달리기를 시작해서 가면 그건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단계적으로 가자 이거지. 처음에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왜? 산에 보면 처음에는 완만하니까 쭉 완만하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몸이 계속 활성화되고 내가 체력이 좀 받쳐주고 주간주간에 좀 이렇게 잘 에너지 공급도 해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고바이도 올라가고 나중에 절벽도 정복하러 올라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산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단계에 맞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처음부터 이 완만한 도로를 내가 막 미친 듯이 뛰어가고 체력을 거기서부터 낭비할 필요 없다고. 막 여기서 밧줄 메고 절벽 등만 하듯이 거기서부터 갈 필요 없다고. 그래서 선생님 말고 다른 커리큘럼 다른 분들은 이 개념 강의에서 기본 개념도 설명하고 고난도 스킬도 설명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어려운 부제도 다 풀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도태되더라고. 그래서 난 이건 단계적으로 구분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야. 섬세한 개념 완성 이걸 해가지고 기본을 먼저 잡고 그리고 이후에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이게 고난도 스킬을 잡는 그 스킬 전문 강의야. 이걸 해주고 그리고 총정리 반복해주고 파이널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모의고사 이 훈련들도 단계적으로 쭉 이렇게 나가게끔 내가 설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중에 가장 첫 걸음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 이해가 되겠지? 자 강의 내용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 이 40% 시간은 개념 설명을 합니다. 교과 개념 그리고 스킬 설명이 25% 이건 기본 스킬이야. 어렵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것만 들어도 출원용 7문제 있다고 했잖아. 고난도 출원용 그중에 2문제 내지 3문제는 잡을 수 있어요. 잘하면 4문제까지 알겠지? 그리고 문제풀이가 35% 시간 정도 이렇게 구성을 좀 해놓을 거예요. 알겠죠? 자 8종 교과서 모든 개념을 총정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섬세한 개념이라고 내가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수능 대비뿐만 아니라 내신 대비까지 다 돼서 고2가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3 N수생용이고요. 자 고난도 출원용에 대한 기본 스킬까지 설명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 기출 문제를 풉니다. 기출 문제는 바로 수능 문제 내는 평가원 기출 문제를 여기서 풀 거야. 알겠지? 그런데 평가원 기출 문제들 중에 아까 얘기한 아주 고난도 출원용들이 있다고 가학에도 도료배 유지하기 아주 어려운 것들 다인자 어려운 것들 세포메시 어려운 것들 이런 거 있어 그거는 여기서 빼겠습니다. 아까 내가 비유한 거 절벽 올라가는 수준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한 문제 풀는데 30분 걸리는 거 있거든요. 그걸 여기서 하면 애들이 도태되더라고 낙오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빼서 다음 커리큘럼인 상크스에서 다룰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출은 기본 기출만 들어가 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일부 부족한 단어는 교육청 문제들 중에 괜찮은 것들 선별해서 좀 보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개념, 스킬, 문제풀이. 알겠지? 추가로 부교제가 하나 있어.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이 교제를 추가 구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고3과 N수생이면 웬만하면 이건 다 구매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섬계안과. 개념용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데 완전히 대히트를 친 모의고사입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열쇠 문제 개념용 문제 있죠? 수능 20문제 중에 열쇠 문제 개념용인데 그 열쇠 문제만 모의고사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50회 분량이나 됩니다. 그래서 섬세한 개념을 어느 정도 내가 개념을 공부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용 모의고사로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개념을 리마인드, 복습해야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작년 섬계안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런 것도 비교 좀 부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좀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좀 소개를 좀 할게요. 개념 파트에서는 일부 내용이 한 10% 정도 다듬었습니다. 특히 호르몬과 항상성 항상성 파트가 지난번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프 해석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다듬었어요.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요. 10% 정도 분량 됩니다. 다른 단원들도 조금씩 내가 다듬고 그리고 스킬 파트에서 작년 대비 10%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특히 복대립, 다인자, 막전이 이런 것들을 조금 내가 더 다듬었어요. 알겠죠? 업그레이드 해놓고 10% 정도 차이가 날 거다 정도 보시면 되고 기출 문제들은 매년 기출 평가 문제들이 6월, 9월 수능 해가지고 이 세 차례 보잖아요. 그 문제율이 누적되기 때문에 자연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411문제에서 447문제로 또 일부 너무 올드한 건 좀 빼고요. 그리고 추가할 거 추가해가지고 이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개념용 모의고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교재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인데 작년에는 40회 차였는데 올해는 50회로 10회를 증가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원없이 많이 풀어볼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숙제 교재가 또 따로 제공이 됩니다. 이건 PDF로 수강생들을 모두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야. 가격 부담 덜어주려고 이거를 따로 PDF로 합니다. 백지 복습, 누적 복습 이것들도 업그레이드를 좀 해놨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 정도 좀 바뀌어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일부 친구들이 선생님 작년도 내가 섬계환을 갖고 있는데 작년도 섬계환으로 올해 버전의 섬계환을 들어도 됩니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단한 차이 아닙니다. 뭐 일부는 5%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년도 교재 갖고 있으면 그 전년도 교재로 그냥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심판 설명하면서 이건 조금 추가된 거야. 이 설명은 좀 다를 거야. 해주면 그것만 여러분들이 전년도 교재 갖고 있는 친구들은 추가 필기를 좀 해주면 되고 아니면 서브로트도 또 있거든요. 그 서브로트는 올해 것만 단독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거로 보완해 주어도 좋고요. 알겠죠? 다만 개념용 모의고사는 따로 사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기출문제도 한 번 더 풀어야 되니까 전년도 기출문제는 다 답이 써 있잖아. 풀이가 다 있잖아. 이것들은 사주는 게 좋고. 알겠지? 이거 따로 사는 건 내가 이따 얘기해 줄게. 개념용 모의고사 부교재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개념용 열쇠 문제 모의고사입니다. 총 50회로 10회 더 늘려놨어요. 굉장히 문제량 많고 이건 왜 해주느냐? 빠르고 완벽한 풀이 훈련용 모의고사입니다. 생각해봐. 아까 내가 수능 20문제 구성이 열쇠 문제 개념용 일곱 문제 추론용이 있다고 했지? 실제 수능 문제 풀 때도 개념용 열쇠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주 빠르고 쉴 수 없이 풀어야 돼. 그러면 개념용 열쇠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느냐? 내가 1등급 목표다 그러면 7분 이내에 풀어야 돼. 2등급 목표다 그러면 10분 이내에 풀어야 돼. 그럼 나머지 20여 분이 남잖아. 그 시간 동안 어려운 추론용 잡으러 가야 된다고. 추론용 되게 어려운 시간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 이 추론용 잡으러 갈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 개념용 열쇠 문제를 정말 빠르게 푸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섬견을 다 듣고 개념을 다 알아도 이걸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버려요. 느낌이 좀 오지요? 한 문제를 30초, 20초, 10초 만에 풀어야 된다니까 거기서 가장 큰 걸림돈이 뭐냐? 시간 단축을 하다가 실수를 해요.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는 거. 진짜 빨리 푸는 학생들은 한 5분 내에 풀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연습을 집중적으로 시켜주는 거야. 그게 개념용 모의고사.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대박친 그런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50회 정도 풀면 나중에 개념들이 완전히 머리에 들어오고 체화가 돼요. 나중에 실수도 안 하고. 이거 오리엔테이션을 내가 따로 한 번 더 찍어 올릴 거야. 이건 독자적 강의로도 나가니까 전문제 해설을 내가 다 할 거고 가급적이면 섬기환과 같이 병행해서 나가세요. 알겠죠? 근데 섬기환 내가 처음 듣는다 그러면 개념 모르겠지. 근데 개념용 모의고사는 앞다람부터 뒤따락까지 다 있으니까 뒤에 문제를 못 풀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 그래서 섬기환 절반 이상 수강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적절한 시점 내면 이때부터 개념용 모의고사 병행을 하면 좋아 얘기해 줄 거야. 그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섬기환 다 완강 후에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단독 강의로도 내가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다 해놨으니까 이거를 꼭 병행을 해라. 섬기환 중간부터 아니면 섬기환 완강 후에. 또 나중에 2학기 때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수강 대상은 모든 학생이 수강해도 됩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까지. 알겠지? 모든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 섬기환을 들었다. 그 얘기를 내가 처음에 한 거예요. 그리고 N수생 고3 그리고 고2 내신용으로도 이거는 아주 좋은 강의고 근데 고2용은 내가 따로 오리엔테이션 찍는다 그랬지. 자, 섬기환 수강했던 고3 선생님, 내가 고2 때 내신용으로 섬기환 장렬고 들었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들으세요. 왜? 내신용은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다 끊어져 있었다. 까먹었어. 이거를 한 번에 다 꾀어야 돼. 아주 진주가 여러 개 있는데 흩어져 있으면 그거는 좀 그렇잖아. 이거를 다 꿰서 목걸이로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 달, 두 달 동안 집중해서 쫙 한 번 총복습해 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거 정도만 해도 3등급이 가능해지니까. 그리고 N수생들 중에서도 조금 오버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재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아픔이 있어서 다시 하는 거 내가 마음은 다 공감은 하지만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차분하게 기본부터 다시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섬기한 이거부터 차근차근 다시 밟아 나가도 충분히 1년 커리큘럼 고3 다 공부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N수생들도 오버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섬기한부터 시작하는 걸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나 고3 시간이 너무 부족해. 내가 수학도 해야 되고 다른 과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학교가 너무너무 많아. 또 N수생인데 내가 이거를 한 3월부터 내가 재수를 시작할 것 같아. 2월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합격이 안 됐어.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있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알아. 그때는 스피드 개념을 들어도 됩니다. 섬기한과 쌍둥이 강의예요. 근데 시간을 줄어놓은 거야. 뒤에서 설명 더 해줄게. 이걸 들어도 되고 정말 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상크스를 바로 들어도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친구들 선생님, 저는 재수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수능에서 생명과학 원의 1등급 받았어요. 그러면 섬기한 다시 할 필요 없어. 그냥 상크스를 곧바로 가세요. 알겠죠? 선생님, 상크스는 새로운 버전의 상크스가 내년 2월에 나오거든. 2월에 나와서 나는 지금 할 게 없어요. 지금 이제 11월 말이야. 24년. 24년 12월이 됐건 24년에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전년도 상크스 들어도 됩니다. 거의 내용이 큰 차이 안 나요. 알겠죠? 그래서 전년도 상크스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상크스 하면 올해 상크스를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가도 돼요. 대신 이 친구들은 개념용 모의고사 올해 버전은 상크스 들으면서 같이 해줘라. 개념용 모의고사 올해 버전으로 병행을 해줘라. 그래서 개념을 까먹지 않게. 우리 자꾸 아무리 기억력 좋아도 자꾸 이 개념들이 휘발되거든. 없어져 버리거든. 알겠지? 그렇게 해주시고. 또는 고3 학생인데 내가 진짜 고2 때 내신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 1, 2등권에서 돌아왔어요. 개념 다 기억나요. 그런 학생들도 상크스 그냥 들어도 되고요. 알겠죠? 웬만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섬기야부터 겸손하게 가도 충분히 다 따라갑니다. 알겠죠? 자, 섬기암과 슬기암 작가 비교해 드린다 그랬죠? 모든 개념 기본 스킬 기본 기출 자세하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60시간 정도 되고요.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1월 중순에 완강 예상 그래서 처음 수강하는 고2나 고3 맨수생들은 다 이거 들어주면 좋겠고요. 스피드 개념 말 그대로 스피드 빨리 개념을 완성한다 그런 얘기야. 내용은 똑같아요. 둘은 이 교재가 똑같습니다. 같은 교재 사용하는 거야. 근데 얘는 스피드 자세하게 반복하는 성기암과 달리 빠르고 효율적으로 강의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개념을 여러 각도로 반복 설명을 하거든? 얘는 그런 거 안 해. 한 번씩만 설명을 해. 그래서 스피드야. 그래서 얘는 60시간 정도 걸리는데 얘는 25시간 플러스 알파야. 시간이 팍 줄어드는 거 보이지? 여기 알파라고 해놓은 거는 섬기암에 있는 문제풀이 강의는 그대로 여기 갖다 복붙 붙여놓을 거야. 근데 문제풀이는 이제 여기서는 섬기암을 했던 친구들이 복습용으로 듣는 게 스피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혼자 해도 돼. 개념 부분만 25시간 활용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1월 초부터 해가지고 1월 말에 완강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이게 스피드 개념. 그래서 이건 누가 듣는다? 상황이 권. 기억이 조금 개념이 기억에서 이제 넘어가서 없어져서 복습용으로 N수행들 재수강할 때 복습용으로 이렇게 스피드 개념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둘은 교재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아요. 절대 빠트리는 내용 없어. 근데 얘는 두 번, 세 번 반복 얘는 한 번만 설명. 그런 차이가 있다. 알겠지? 시기가 섬기암 먼저 그 다음에 이거는 1월 중순 하순 그때 완강이 되고 자, 이번엔 섬기암과 상크스도 좀 비교할게요. 아까 내가 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 기본 개념과 기본 스킬 기본 기출을 쭉 설명해 주는 거고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은 고난도 추론용 모든 스킬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스킬 전문 강좌예요. 알겠죠? 그래서 섬기암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월부터 상크스를 들어주면 되는 거고 60시간 정도 분량됩니다. 강의 분량은 비슷해요. 2월 초 개강할 예정입니다. 개념 학습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킬 필요한 학생들이 이걸 들어주면 되고 그래서 수능 2등급 1등급 만점 어라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것으로 들어야 돼요. 섬기암은 3등급 정도까지 그리고 그 이상 2등급 1등급 만점은 상크스까지 해주고 모의고사 다 따라오면 됩니다. 됐죠? 자 강의 형식 섬기암 강의 형식입니다. 60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 즉 한 50분에서 60분짜리 강의가 60개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잘 짜서 오시면 되고 100% 지금처럼 스튜디오 촬영입니다. 내가 이렇게 카메라만 봐요. 현장 강의가 아니야. 알겠지? 난 이렇게 한 지 지금 4년째 5년째 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익숙하고 퀄러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강의 아닌 온라인 학생들한테만 아이컨택 딱 해가면서 온라인에만 집중한 그런 강의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강의를 찍고 난 다음에 완성도를 좀 높여요. 선생님도 말을 하다 보면 인간인지라 말실수가 있어 가라고 해야 되는데 거라고 한다든지 그런 거 다 잡습니다. 재촬영을 한다든지 음성만 수정한다든지 그리고 필요한 부분 강조할 부분 자막과 애니메이션을 후작업으로 다시 벌어서 아주 완성도 높은 강의를 준비를 좀 합니다. 알겠죠? 자 개강은 12월 5일날 강의가 이제 오픈이 될 거야. 지금은 11월 말인데 12월 첫째 주에 내가 촬영을 좀 몇 개 해서 올릴 거야. 그리고 1월 초나 중순 여유있게 중이라고 했는데 아마 초 정도에 완강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주당 8개 강의 이상은 업로드 할 겁니다. 많이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업로드하는 거를 계속 실시간으로 따라오는 친구들은 대단한 거지만 그러면 다른 과목 공부하는 데 조금 좀 부담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12월부터 한다. 그랬을 때 한 두 달 정도 이 정도 목표로 잡고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걸 권합니다. 알겠죠? 3개월 정도 잡아도 되고 한 달 정도로 빨리 잡아도 돼요. 자기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참고로 교재 입고는 12월 9일이야. 강의는 벌써 이때 올라가지만 교재는 9일 날 입고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5일 날은 12월 5일 날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먼저 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앞부분 PDF로 내가 제공해 줄 거야. 교재 앞부분 그거를 활용해도 돼요. 알겠죠? 여유있게 12월 9일부터 해도 되고 자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4권이 한 세트야. 본교재가 있고 문제편이 있고 서브루트가 있어. 근데 왜 4권이냐. 문제편이 이 문제편 요거에 정답 해설을 분건해놨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제 두 권으로 돼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세트다. 이게 랩핑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추가로 개념용 모고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 그랬지 부교재의 이게 있는데 웬만하면 고3 N수생들 다 해라. 정말 좋은 교재다. 자 자세히 보면 본교재로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모든 내용 다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문제편은 기본평가원 개출문제 447문제 플러스 일부 교육총 문제 다시 한번 문제편 정답 요거로 분건되어 있고 또 하나 PDF로도 정답 해설을 따로 줄 거야. 그래서 문제 내가 풀다가 화면으로 PDF 띄워놓고 요걸 봐도 되고 옆에 있는 분건된 정답 해설로 나란히 두 개를 놓고 펼초로 공부해도 되고 편하게 서브노트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또는 판서하는 거를 손글씨로 다 써놓은 겁니다. 복습용으로 최고고 여러분들이 본교재 갖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거에 시간 뺏기지 말라고 요걸 준비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아주 이것도 학생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요. 하나 더 이거 말고 숙제 교재가 있어요. 요건 PDF로 제공해주는 건데 백지 복습 이거 내가 학습법 알려줄 거야. 누적 복습 요런 것들 쭉 할 수 있게 이것도 문제의 일종입니다. 요런 것도 제공해줄 거야. 이거는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 무료로 다 교재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처음 보여주셨지만 올해 교재 디자인은 이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한국 품으로 한국화 품으로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 알겠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본교재 내용은 요렇게 올 칼라로 잘 되어 있고요.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원 유학 정리 자기 진단 테스트 이거 활용하는 거 내가 다 알려줄 거고 개념 확인 문제도 본교재에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문제편 기본 기출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죠? 분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답 해설이 요렇게 돼 있어. 2단 편집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할 거 평가원 기출 문제가 들어와 있긴 하는데 기본 기출이야. 그러면 추론용으로 고난도 문제 심화 문제들은 여기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어디 있느냐? 상크스의 교재에 문제편이 있거든 거기 수록되어 있어. 난 단계적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했잖아. 처음에 웬만하게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절벽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런 단계적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추론용 문제는 상크스 교재에 있다. 그래서 선생님 기출 문제에 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섬계완의 개념 스킬 그리고 기본 기출 상크스 안에 고난도 심화 스킬 다 들어가고 거기다가 어려운 고난도 추론용 기출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출 두 개를 합쳐야 전체 평가원 기출을 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다. 알겠지? 썸으로두 이렇게 예쁘게 필기 다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강의에 집중해야지 흐름을 자꾸 놓치고 필기하는데 연연하지 말라고 시간 뺏기지 말라고 그리고 복습용으로 되게 좋아요. 좀 작은 사이즈로 스프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겠죠? 나중에 두고두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개념용 모의고사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 설명했고 오리엔테이션 따로 할 거고 여기다가 내가 특히 목표 풀이 시간도 다 제시해줘. 7분 이내에 풀어라. 6분 이내에 풀어라. 그거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숙제 교재 PDF를 제공해주는 거 백지 복습 누적 복습 활용 방법 내가 나중에 학습법 설명 영상과 함께 이거 소개하겠습니다. 비타민 교재 아까 내가 문제편이나 서브로트 개념용 모의고 따로 살 수 있다 그랬지? 그거 설명해줄 거야. 본 교재는 안 돼. 세트 전체도 안 되고 문제편, 서브로트, 개념용 모의고사 이 세 가지는 따로 단독으로 고백 가능한데 이거 질문 많아서 하는 거야. 메가스터디 여기 꼭대기에 비타민 교재 탭이 있어요. 딱 누르고 들어가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 그중에 과학탐구의 백호를 누르면 거기서 이것들을 선택해가지고 여기에 이건 작년도 이미지들인데 이런 걸 따로 살 수 있다. 문제편, 서브로트, 그리고 개념용 모의고. 문제편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니까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잖아. 서브로트를 가끔 잃어버려서 다시 이거 구매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개념용 모의고도 이것도 단독으로 나중에 또 사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생명과학 1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